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기 오기 전에 지금 생방송 투데이 촬영을 하고 왔거든요 삼겹살을 15인분 먹은 상태인데 초밥이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2시까지 하는 데 있더라고요 새벽 2시 Let's get it 여기 안 하면 잘 뒤쪽으로 아무도 안 보여 그리고 모든 추억이 1,700원 지나가는 거 같아요 치즈 소고기 치즈 소고기 완전히 조절 미치겠다 춤도 많이 braכש 오물들 다진 이거는 새우랑 계란 이건 새우랑 계란 한국에서 나는 csak 넓은 새우랑 계란 소고기 나는 야채에 그름이 너무 맛있어졌어요 맛있다 나는 당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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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하나... 상아찌 상아찌 이건 뭐지? 상아찌인가? 아 이거 먹어야 돼 아니 두개 같은거구나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게살 아 먹어야겠다 바나나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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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약간 물어. 하나도 마라. 이게 진짜 맛. 새우랑 새우랑 할게. 맛 가드. 아니, 안지. 들어가져. 근데 오늘. 잘 먹었던 후. 아아, 예υτ飯. 월요일 수고가 여러분이 이런거에요. 이럴 수고. 진짜 무서워. 여기까살이. 내가 먹어야지. 저거 알고 있어도 집에 가고 있습니다. 그냥 오지마, 나 진짜 가보지고 아, 귀여워 이거는 황색채 2개랑 계란장어 하나랑 생선 뱃살 부위 하나예요. 황색채 2개랑 계란장어 하나랑 생선 뱃살 부위 하나예요. 황색채 2개랑 생선 뱃살 부위 하나요. 사장님 거 웃음이 있나요? 저 광어 지느러미와 황새치랑 보리새우랑 전복대요 광어 지느러미 초밥이고요 우와! 선추벨 선추벨 살치살도 있어요? 살치살 4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 빨강색은 이제 마지막으로 아 마지막으로 오늘은 천준날랍게 두개랑 강아지는 세개 연어 주시면 되요 연어 짜잔 밥 3 지느러미 바지락,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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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저... 저... 네. 문다랑오 2개랑 전복 2개랑 계란 하나...랑 연어 회도 하나 주세요. 연어 회도? 네. 비주얼 비주얼 하지만 희생으로 부족하며 스피드의 보컬 손실에 담아주기 찾기 천천히 먹자 도둑이 오늘의 모습을 보내고 배가 너무 잘 안됬어요 이곳은 안식도 안되서 저녁에 이끝한 집으로 스테인더 소주 이렇게 찍고 있었어 맛있어 한참에서ätta 옆은 이 멈추 비는 그쳤습니다 여행으로 가고 한참을 지난 4부에서 끝난 1장 치킨에 맛있었어요 입에서 온도를 먹기만 해도 하지만 괴로운 먹으러 왔어요 그냥 저세한 시선은 입에서 오랫동안 먹기 그냥 먹는데 흐름 초밥을 다 먹기 위해 흐름 초밥을 먹는거 같아요 흐름 초밥을 먹기 위해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고기 먹고 백접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이유가 원래 흐름 초밥이 두 개씩 들어가 있잖아요 두 개씩 먹기 때문에 먹기 먹기 먹는데 한 개씩 먹기 때문에 흐름 초밥을 먹기 위해 저희 집에서 서비스 우와 감사합니 진짜 구워졌어. 아 진짜요? 우와, 너 가른다. 우와, 치즈다. 우와, 입만 좋은데 맛있어, 진짜. 응. 맛있어요. 이거 진짜 좋아요. 고마시는 거 없죠, 고마워. 응. 촬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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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딱 봤는데 내 광어 어디갔지? 촬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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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역시 안 먹었어 14일 퇴짓살 얘기했대요 네 맞아요 182,600원 182,600원 나가는 문이 어디야? 이건가? 아닌데? 저 나가는 문이 어디에요? 여기요 바로 엘레베트 아 맞다 무서워